여러분 이제 저희 펜타곤이 방송국을 다 찾아가가지고 사진들에 태어놓은 인증샷을 남기러 가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네 가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상암동 요 1시간? 어휴 태모님 어디 가야 돼요? 1시간 걸려요? 왜 진짜로? 버스 타면 1시간 반 걸려요. 지하철 타는 게 빨라요. 빨리 가요. 저 힘이 들어요. 나와 나와 전화 저희는 잡상인이 아니고요. 미션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시간 반 2시간 반 2시간 반 2시간 반 3시간 반 2시간 반 게임 같은 가면서 갈 것 같아요. 재밌는 게임 뭐예요? 뭐예요? 여기서 크게 인사 한 명만 옆 칸 갔습니다. 아니아니요. 저기 끝에 가던 혼자 이쪽을 보고 잠시만요. 진짜 해야 돼요. 진짜 나 이런 거 같아. 어제 저 자존심을 버렸거든요. 아 사랑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한 일요. 안 내면 지는 거 가이가이 뿌 미션 미션 안 내면 지는 거 가이가이 뿌 자 번영 저는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 2시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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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벤타고네 이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시간 반 2시간 반 2시간 반 2시간 반 2시간 반 3시간 반 3시간 반 2시간 반 2시간 반 2시간 반 3시간 반 저희는 셋이 가는 게 아닙니다. 멤버들 몇 명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꼭 미션을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영 같이 가요 번영 지금 점점 점점 웃음길을 잃어가고 있어 여기서 한정고장만 가면 돼요. 어플이 발전해서 그죠? 깜짝 놀랬다. 맞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 56분에 들어오는 오! 그 사람 뭐지? 뭐지? 왜 안 오지? 홍대 입구 디지털 미디어 시티 아 아 아 아 제가 하나 잘못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타도 가요. 네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었어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도착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도착해요. 조금만 있으면 도착해요. 누가 먹고 있네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이제 맞아, 이번 출구로 가자. 저 2번 출구라고 봤거든요. 어 어 어 대박 잠시만요. 솔직히 이제 시작이죠. 2번 출구. 2번 출구 가깝네. 다행이다. 2번 출구랑 2번 출구랑 걸어서 얼마 안 걸립니다. 자, 2번 출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갔다. 우와 밖이다. 밖이다. MBC 신사하고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저를 따라오시죠. 앞으로 쭉 걸어가야 돼요. 좀 많이 걸어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눈치가 너무 보인다. 아, 눈치 보여. 눈치 보지 마. 당당해져. 살짝 방향을 조금만 틀어줘. 아, 그냥. 편하게 앉아. 편하게. 약간 점령하는 것처럼. 자. 자, 여기는. 나오긴 나오는데. 야. 그렇게 누가 찍어. 안 될 것 같아요. 멀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무거워. 아, 무거워. 아, 너무 무거워. 아, 너무 무거워. 아, 왼편 말에서 온 거 아니에요. 아, 고마워요. 세, 둘, 하나. 마지막으로 엠넷으로 넘어갑시다. 오, 대박. 자동. 엠넷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문객 예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일단 통화를 해보세요, 지금. 예약을 해주실 수 있나요? 좋은 말로 일단 해주세요, 빨리.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개인기. 개인기? 저희가 한 명씩 개인기를 보여드리고 그거에 협족하시면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시다.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 시아중수 선배님의 송대모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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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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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이야.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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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목적이 점령이라고 썼습니다 대박이다 다 쳤는데? 컷! 컷! 여기 동네 마크 보이시죠? 여기서 한 번 사이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옮기고 실제로 하나요? 누굽시다 누굴까요? 점령이니까 방문 목적 점령이라고 썼는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